질서와 혼돈 질서와 혼돈 나는 둘의 균형을 이루려 했다 하지만 세상의 균형은 깨져 있었다 자카롬이 우릴 공격해 오고 칼날과 강철로 놈들의 질서를 강요했지 이브고로들을 구할 수 있다면 어떤 금기라도 깨트리겠다 이 끔찍한 죄의 무기는 내가 짊어지리니 빛의 성자는 내 그림자 앞에 무릎 꿇으리라 시드리시아 용사소사 예제전 악몽이 되었습니다 이 깜짝이 이 균형은 이 균형으로 도입하겠죠? ㄷㄷ 윗블리우는 전자로 잊어버려서 윗블리우는 오늘의 주인공이 윗블리우는 오늘의 주인공을 윗블리우는 오늘의 주인공을 윗블리우는 오늘의 주인공은 를 즐겨라 우린 어둠에서 깨어났다 온 동네 불량했다 중독의 동네 그대가 카바시입니까? 발 복됐다 어둠이... 우리 영혼을... 삼키... 저건 뭐지? 육신과 뼈의 탑위로 검은 안개의 장르가 되려났다. 아, 깨끗아. 상처가 아니... 에어어, 겨우. 아니, 내 아내엔. 쏟아낸 피를 마지막 한방까지 되갚아주겠다 발급됐다 병원 파괴해서 털어됩니다 쏟아낸 피를 심라Д이 히앗! 주인님께서 니가 더 나아갈 수 없다고 하신다 나는 악몽의 무릎에 답한다 이는 악몽의 무릎에 답한다 이리와 함께하는 악몽의 무릎을 적게 되었다 이는 악몽의 무릎을 적게 되었다 이는 악몽의 무릎에 답한다 ㄷㄷ ㄷㄷ 하지만 너도 이브홀트의 구원을 막지 못한다. 넌 누구냐? 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걸 바쳤다. 너라도 그렇지 않겠느냐? 어둠으로부터 어둠이면 이타르의 불길로만 태워 없앨 수 있다. 이타르의 불길래. 너네따라! 이타르와 교단의 신들이 우릴 구속하려 한다! 이브홀트의 불길래. 윽립이 없이 1에서 1에 더 잃을 수 있으라. 다 내 둑죽은 살아남으리라 절대로... 금지된 기술까지... 우릴... 저버렸다 안개가 번져 자크롬의 빛을 꺼뜨릴 것이다! 어... 그래... 내가 다 맞을때... 죽을듯이... 나 또한 그로 할 것이다